내번에 소개해 드릴 게타는 펜더 62년 빈티지 리슈 모델입니다. 바디가 아주 제대로 에이징이 됐죠. 이 친구는 시리얼 넘버를 조회해 보니까 2001년 아니면 91년으로 나오는데 정확한 거는 이거 넥하고 바디를 뜯어봐야 되겠습니다. 아 이게 뭐 올림픽 화이트 색상인 것 같았는데 이게 지금 이게 뭐 메리케이처럼 아주 색상이 뭐 제대로 그냥 뭐 에이징이 됐네요. 뭐 6위는 아시다시피 로즈우드 지판의 21 플랫 이고요 싱글 픽업 3방에 들어가 있고 월드톤 원래는 3웨이 인데 5웨이를 교체하는 모델이죠. 뭐 이게 일단 연식 대비 뭐 상태가 뭐 바디 변색 그런거 말고는 뭐 넥 컨디션 이라든가 뭐 플랫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. 세팅은 지금 완료가 된 상태인데요. 네 펜더 뭐 62년 그 빈티지 리우시 모델은 워낙에 뭐 명기라 뭐 지금은 좀 구하기 힘들 모델이고 아주 뭐 커스텀샵 대용으로도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. 펜더 62년 빈티지 리우시 모델이었습니다.